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향후 보험급여로 지급해야 하는 충당부채를 한해 평균 약 8천억 원 적게 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감사보고서에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건보공단의 진료 다음 연도에 대한 현물급여비 충당부채 설정액과 다음 연도 지급액을 비교해보면 연평균 8,689억 원이 과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건강보험급여 충당부채 추정 산식을 진료 연도 기준으로 개선할 것을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했습니다.